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동방 박사와 별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기쁨과 소식, 메시아가 이 상에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모든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답니다. 크리스마스 그날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려 어둡고 추운 곳에 따뜻한 사랑 멈추게 하는 그날을 기다려 sem Sangale고 시리아 성媽의 예로 그 상도의 이 사람들은 내 스카스 기하라 그래도 또 슬픈 가슴 속에 내 꿈에 미소 온갖의 아름다운 내 자리 기다려 사람들은 모두 밝아져 크리스마스의 온갖 꿈 하지만 우린 널 오리 소요 크리스마스 그날의 기름 크리스마스 그날의 소원을 우린 알고 있어라 미래요 정말 고맙고요 당신 양해했으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해야 하는 분이에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제가 특별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무조건 없게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감사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특별히 여기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하나하나 특별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대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아내가 되어주셨네요 당신은 정말 사랑하시겠다고 날에 미소가 행명 젊어서 아픈 나는 이 땅에 고기를 숨이eto 고기를 숨이고 가득한 이 땅에 사랑과 축복과 희망 넘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여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하시니 당신에게 축복의 빛을 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선물해 주세요 사랑의 크리스마스를 기다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헤롯 헤롯은 왕으로 오시는 예주님이 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만 왕 자기가 왕이라 주사했거든요 아멘 아멘